유통업체들은 고정고객 혹은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선물증정이라는 판촉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판촉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 판촉기획자는 어떤 기획을 해야 할까요? 오프라 윈프리쇼에 전개했던 선물증정 방식은 정말 귀감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부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감동을 선사하는 오프라 윈프리쇼의 선물증정 방식 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증정할 때 그저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도록 연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감동적인 사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2004년 미국에는 오프라 윈프리쇼라고 하는 쇼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쇼에서 어느 날의 주제가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왜 꼭 필요하신지 그 사연을 미리 받아서 12명에게 무료로 차를 선물로 증정하는 그러한 이벤트 서프라이즈 파티를 기획하고 준비했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날 토크쇼의 시그널 뮤직과 함께 무대에 올라오면서 엄청납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줄 수백만 달러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녀는 곧 이어서 방청객 중에 11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무대로 불려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차를 반하셨죠? 네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너럴 모터스의 2만 8천 달러 하나로 3천 2백만 원짜리 그 당시에 폰티아 G6 승용차 열쇠를 한 분 한 분에게 드렸습니다. 윈프리는 이어서 나머지 방청객 265명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 여러분 중에 한 분은 마지막으로 드리는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 후 방청객들은 오프라의 신호에 따라서 뚜껑을 열는 언박싱이라고 하나요? 박스를 여는 그런 이벤트를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자 방청객들은 오프라의 윈프리 신호에 따라 뚜껑을 열자마자 모든 상자 안에 새 자동차 열쇠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오 맙소사 고맙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감탄사가 연발됩니다. 200여 명의 관객으로부터 나오는 그 함성의 소리가 전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윈프리 제작진은요. 이날 토크쇼의 주제를 와일드드림즈라고 정하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시청자들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미국 전역에서 새 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받았고요. 사연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방청객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모두에게 차를 준다는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충격받은 방청객이 혹시 실신할까봐 응급의료진 앰뷸런스까지 준비해놓는 철저함을 보였습니다. 어떤 교사는요. 주변 누군가에게 자신 몰래 보낸 그의 낡은 차를 수시로 고장나서 수업에 늦고 난다는 사연이 채택돼서 차를 받기도 했고요. 차체 구멍까지 난 차를 타는 엄마를 위해서 사연을 보낸 아들 형제와 약혼자의 고물트럭을 바꿔주려는 여성의 사연도 채택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녹화 뒤에 주차장에서 커다란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각자의 자동차를 만나게 됩니다. 총액 800만 달러 하나로 약 9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돈은 승용차 276대분은 GM이 협찬을 했습니다. 본 방송 내용은요. 그날 저녁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 해외 토픽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녁 MBC TV 9시 뉴스 때도 이 이벤트 뉴스가 한 몫을 했습니다. GM은 승용차 276대를 무상 증정했죠. 하나로 92억 원이란 자금을 본 이벤트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고 효과는 아마 1천억 원 이상의 효과를 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의 특징은 그야말로 미국 스타일로 선물을 증정했다는 점 아주 특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이런 행사를 했다면 인류로 줄을 쫙 사람들 세워놓고 한 사람씩 자동차 열쇠를 증정하고 사진 한 방 같이 찍고 악수하고 이런 도식적으로 생색내기 이벤트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벤트는요. 180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12번째 행운은 누구일까 궁금하게끔 만든 다음에 사실은 방청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야말로 깜짝 파티를 연출했다는 점 이 놀라운 200여 명의 얼굴이 여러 카메라에 동시에 잡히면서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환호와 흥분의 도관이었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본 누구나 과연 오프라 윈풀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게끔 한 이 제작진 기획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스폰서인 GM 그리고 276명의 당첨자 모두 윈윈 게임을 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본 사례를 보듯이 새로운 기획을 하고 그 프로세스를 일일이 점검해서 실행에 옮기기 전에 도상훈련을 하고 나서야 실행에 옮기는 이 철투철미한 프로정신 그리고 선물을 증정하는 품격있고 재치있는 방법을 배운 귀한 사례였습니다. 이상 유통구단 김용호의 감동을 선사하는 오프라 윈풀이 쇼의 선물 증정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